한글자막 by 박진희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너도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이야 좌절한 두 번 이젠 시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천국 여행 간다 병원 섰사 carry on 돈 주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 않은 부모님의 사진과 내 동생들의 거울 이제 가족들의 별 내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숨겨 야 이 병신아 티 좀 내지마 마음 단단히 멀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들어들 눈물 흘리는 살의 새끼가 뚝뚝 씻고 다시 들어 책임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거칠한 눈에 뺏던 걸 그냥 넘어서 넌 밥이 나서 그래 넌 말도 보기 싫었을 때 내부러 목소리 높인 걸 너의 마음을 위해서 넌 밥이 나 밥이 나 예 이 벌어처럼 말해서 언제나 나를 나를 믿어 상대는 없다면 but they know me wasn't my me bro 계속된 싸움에 이 성을 잃었었나 봐 내가 날 죽였어 봐도 내 눈치를 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주로 돌아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게 난 머리 보여줘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힐는 짓만하게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아서 난 늦었나 봐 무식하게 채찍짓만하게 아무지 않은 상처가 너무 와 애호는 눈을 눈에 보기 싫었을 때 멈출한 눈을 뵙때만 그냥 놀았어 두꺼운 밥이 나지 그래 애호는 너에게 싫었을 때 애프로 목소리 높인 거야 너의 마음을 위해서 그 밥이 나 그 밥이 나 자꾸 밥이 나 난 모든 게 감사해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악덕 대표님들조차 난 구원해줄 지금의 회사도 이 무대를 내어둘 수많은 참가자도 남자의 삶을 알려준 아들에게 심판한 피도 가족, 내 어깨들과 형제 같은 멤버들도 나 고래까지만 위로를 받고 일부턴 겁쟁이가 아닌 성숙해진 나로 love ya